자 기다려 어때? 어때? 아니 너 어떠냐고 어때? 어때? 맛있어 맛있어? 희수삼촌 최고 그래 최고 최고? 맛있어요 그래 맛있어요 맛있어? 응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? 응 자 이제 정우 한입 이거 먹어봐 그래 내가 이거 할 수 같아 정말 이거 하고 홍길도 아니면 같이 해봐 같이 해도 같이 해봐 이거 뜨거우니까 어때? 맛있지? 응 또 주세요? 또 줄까요? 아니야 거기 있어 오지마 기다려 아빠가 줄거야 움직이지 마 아 그렇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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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우 형 앉아 얘들아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아빠가 줄거야 이거 이거 아빠 패쳐? 응 아니야 오지마 거기 있어 자 줄게 아니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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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앉아서 먹어 또 먹어 진짜 맛있다 그치? 응 응 또 주세요 응 응 그렇지 은우가 찍어서 먹어봐 응 먹어봐 응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응. 와, 운하 너 그렇게 찢겨놓은 거 먹방, 먹방하는 거 같은데?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이거 치즈는 날이. 이거 뒤집어줘야 돼. 운하 그 찢겐 너 다리만 해, 지금. 어때? 몸으로 표현해봐. 맛을 몸으로 표현해봐. 널 없어? 맛있잖아. 맛있어. 오늘 소재지도 먹나? 맛있어? 소재지 먹자. 어제도 먹었어요. 맛있어? 마 해봐. 마. 치. 따. 마. 따. 마. 마. 야, 아빠 잘라줄게 너무 커서. 잘라요, 잘라요. 응. 알았어요. 아, 이거? 마. 마.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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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나. 아유, 잘했어. 아유, 잘했어. 아유, 맛있어. 아유, 맛있어. 아유, 맛있어. 우니야, 저것 봐. 저건 오늘 처음 봤지? 저건 집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야. 코 닦고 코. 우니야, 저거 서서 구경해봐. 응. 구경해. 구경해. 아니, 보고는 싶은데 겁은 많아서 가까이는 못 가고. 목 빠지겠다고요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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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따. 응. 마. 마. балoo. 줄. 줄 있어? 총 CS1개. 맛있겠지? 맛있겠지? 자, 점 mir. ым. 대신Up lon. 이거. 어때? 불 맛이 날아. 맛있겠 물 항아리 ‑ net. 끝. 그러다랍니다. 그럼 자주 놀러가서 이렇게 희두가 많이 해줘요? 많이 해줘요 희두가 많이 해줘요 희두가 맨날 부어줘서 아직 고기를 잘 못 부어요 맛없게 부어요 매하고요 맛있지? 저는 팥빙 통곡들을 만들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? 요즘에 좀 핫해졌다고? 애기들이 면을 좋아하는데 그 위에 팥을 올려서 핫빙수 콩국수처럼 우는 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는 이모가 국수도 만들어주신대 빙수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좋아? 중간 어딘가요?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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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름 녹은 거 그냥 위에 해도 될까요? 알았어 아빠가 줄게 왠지 마고 줄 것 같아 여기다 따진 거 먹을래 어떤 거? 여기다 따진 거 먹을래 은우야 삼촌이 파인애플 줄까? 은우가 여기 보고 먹고 싶은 거 달라고 해 소세지랑 새우랑 고기랑 파인애플 있어 빨리 봐봐 일어나서 빨리 봐봐 고기 뭐 줘? 말만 해봐 고기 주세요 고기 어떤 고기 줄까요? 이거 주세요 돼지 고기 고기 주세요 다 먹었구나 다 먹었구나 우리 애들이 좀 빨라 진짜 잘 먹는다 잘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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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누나 이거 뭐야? 산딸기 이거 하나 먹을래? 줄까? 주세요 우리 가서 주세요 이거 손이 줘서 먹어 얀 이거 먹을래? 사는거 줘? 응 나 근데 저 지금 콩국수가 아 팥빙수 뭐였지? 이름이 뭐였지? 팥빙콩국수 팥병? 팥빙콩국수 아빠 뭐해? 뭐해? 아냐아냐 나 지금 저기 너무 궁금해 팥빙콩국수 저게 아니면 진정하지 팥빙콩국수 팥빙콩국수 나 저 편이지 소혜진 좀 먹어 소혜진 너무 먹어? 아니 이제 그만 줘도 돼 소혜진 소혜진 줘? 자 이거 먹고 이거 먹고? 내가 먹는거 먹어봐 은우아 먹어볼까? 아빠도 궁금하다 이거 풀어서 먹는거죠? 네 이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? 저도 처음이에요 막먹는거 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어서 그런거야 자자자 한번 먹어봐 은우아 자 가자 한번 먹어봐 언니가 맛이 안 좋아 아직 먹어본 적 나왔잖아 맛이 안 좋아요 고프고 왜 근데 왜 국물만 한번 먹어봐 국물만 한번 먹어봐 안 먹어봐 이거 안 먹을거야 왜 한번 먹어봐 아니요 아빠가 한번 먹어봐도 돼? 아빠 먹는다 이거 먹어 이거 아빠 먹는다고? 이거 아빠 먹어봐도 돼? 이거 먹어 이거 얼음이야 우리는 못먹는거야 아빠 먹어봐도 돼? 너는 잘 먹어 너는 얼음 잘 먹어 너는 얼음 잘 먹어 얼음 먹을거야? 네 이거 빨아먹어야 돼 씹어먹으면 안 돼 네 어 자 아빠가 줄게 아빠가 줄게 자 아 아 아 이거 막 크잖아 네 안 먹어봐도 돼 하나 더 넣어드릴까요? 네 도누야 고기를 먼저 구워요 응 이거 좀 먹어 진심해 넌 고기 고기를 먼저 구워요 응 이것도 먹어 나쁘지않아 너는 면을 좋아해가지고 나쁘지 낫다 공기하나 좀 안다 까먹어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김은우 아빠 다 먹는다 이거 먹을까? 어떻게? 사먹은거 더 맛있나? 김치 있어야지 이거 안 먹을까? 응 맛있어 맛있어 안 맛있어 너는 안 맛있어 나 맛있어 하리야 먹어봐 너 안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엄마 싫어요 싫어 이거 뭐 먹는거야? 응 이거 한 입 먹으면 아빠 얼음 하나 더 줄게 큰 걸로 큰 얼음 하나 더 줄게 먹어봐 왜요 먹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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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모가 해준거잖아 이거 이모가 해준거잖아 고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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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파인애플 먹을래요? 오늘 파인애플 먹을래요? 밥 안 먹을거야 안 먹을거야 안 먹을거야 안 먹을거야 너 이제 좀 진정 됐지? 진정 안 됐어 진정 안 됐어? 진정 됐어 안 됐어? 안 됐어 아직 안 됐어? 그럼 이거 좀 먹어봐 이거 뭐야? 찍게 다 썼나? 고기 이거 고기야 고기 고기야 삼촌이 구워준 고기야 아니 근데 제가 평소에 애이를 보면 제가 애들 밥을 차려주거나 뭐 제가 해주거나 요리하거나 하거든요 네 어 응 근데 이게 누가 해주니까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맛있다 이거 가이는 위험한거에요 그치? 가이는 고기 위험해 자 고기 위험해 고기 안 먹어? 고기 위험해요 고기 아니엄매 이거는 먹어도 돼요 이제 좀 진정됐어? 응 아직 안됐어? 응 그럼 이모한테 가서 선딸기 좀 달라고 그래 선딸기 이모가 이모가 선딸기 줄거야 선딸기 줘? 이모가 콩고토 적어 한입 먹으면 이모가 선딸기 줄게 아니야? 알았어 아직 안 먹어봤어? 상당히 고인 맞아? 상당히 고인 그림? 우리가 다 홍국수도 홍국수 맛도 아니고 김수 맛도 알잖아 근데 이 조합이 어울릴 줄 몰랐대 어 맞어 생각을 못했는데 괜찮아 약간 이색적인 맛이야 나 이거 다 먹었어 지금? 응 응 아니 근데 진짜 맛있네 응 다 먹었죠? 다 먹었네? 응 응 음 음 이게 지금 얼음이 좀 녹아서 진짜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갑게 응 아 얼음이 아 잘 먹었다 그냥 갈까? 응 난 진정 됐는데 아마 아 잘 먹었다 고기 쏘주고 고기 쏘주고 고기 쏘주세요 고기 쏘주세요 고기 쏘주세요 호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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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줄까? 물 먹어요 커트 줄까요? 아니요 너 벌써 후식 먹고있지 지금 마 앞에 앉아서 아빠 앞에 앉아서 먹을거야? 가만히 앉아서 먹을거지 오우 자 자 지금 정우는 벌써 다 먹고 이제 후식 먹고 있어 됐어요? 무슨 소리지? 조금만 먹어봐 목 들어 아 아 아 아 가만히 가만히 됐어 끊어봐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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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때? 어때? 어때 어때 은우야? 맛있어 맛있어? 안 맛있어 안 맛있어? 자 고기 한번 먹어봐 고기 고기? 이게 원래 싸서 먹는 거야 자 일단 고기 한번 먹어 옳지 넌 왜 그래? 딸기 뚜어주세요 딸기 또 한번 먹어볼래? 딸기 뚜어주세요 딸기? 응 자 은우야 자 딸기 뚜어주세요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, 그렇지 cooldown 아 이게 좀 따뜻하게나 ㅈㄹ ㅋㅋㅋㅋ 맛있다 맛있지? 밥 먹으면 더 들어와 raktям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